신났어? 집에 연수 좀 하셨어요? 네 뭐 가지고 했어요? 박스는 뭘 구해가지고? 박스 그냥 다이소 제가 썼어요? 여기 올라가는 것까지는 안 쉽게 했었잖아 오늘은 들어가는 걸 한 번 성공해보도록 하자 우리 응? 바로 잘쓰겠다 엄청 맛있지? 엄청 맛있지? 잘하네 이제 완전 잘하네 알아서 하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식은죽 먹기네 이러면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인다고 더 높은 걸로 인제 한다고 알아? 응? 안에 이젠 높은 걸로 안되고 응? 맨날 똑같은 걸로 안하는데 너는 높은 걸로 자 높은 걸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점점 머리가 좋아 깨릿 천재야 천재야 너 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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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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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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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면 먹기 이제 꼼이지 너한테는 얘 천재 맞아 천재경 맞아 집에서는 목판한 척해 어리쏘 아주 어리쏘용 그렇지 그렇지 다시 그렇지 이제 뒤집는거 한번 해봐 뒤집게 들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들어가지 들어가면 해봐야지 그렇지 그렇지 턱이 높아서 턱이 높아서 턱이 높아서 예쓰 겟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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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ch Ask 일곱하니 어 그래 공갈보다 네 우리 만났다 턱이 높이 없을때 아니 너무 불가능한 어묵 예스, 굿덕. 잘했어. 결과를 이제 해보니까 깨있대. 두려움을 극복했어. 심리적처음이 극복했어. 낙상모습때 아주. 굿덕. 깨있대. 진짜. 조금. 그치. 어머니. 세커판트를 한번 해보자. 세커판트를 한번 해보자. 세커판트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얘가 진짜 그게 후투를 대는 건지 하는 척 응 어깨 야옹 엄마가 추억 방해한다 소리내가지고 호주 호주 다운 다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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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려고 할게 내가 움직이라고 한 것처럼 다운 업 다운 싯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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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손 명령어를 입히는 거예요. 명령어를 입히는 거예요. 헷갈리지. Sit, sit, down, down, sit, get it. Sit, down, sit, down, sit, get it. Sit, down, sit, down, sit, down, sit, down, sit, down, sit, down, sit. Let's press it. 얼굴이 보이게 찍을 때 아니요. 얼굴 안 보이는 게 좋아요. 네. 눈도 액구 눈인데. 셀프 컨트롤 하는 거지. 오케이. 이건 티징이 아니에요. 티징 하느라고 날 기다리고서 나한테 계속 찡찡 눈공격을 했는데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셀프 컨트롤 해가지고 내가 주고 싶을 때 줬어요. 내가 주던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찡찡 거리고 준단 말이죠. 그럼 얘는 다음에 가가지고 원하는 게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할까요? 찡찡 돼요. 달라들고 두발로 섰다 주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세요. 똑같이. 내 중심적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너는 얘는 없어요. 지워버리세요. 얘도 자기 중심적인데 나도 내 중심적으로 돼야죠. 내가 이탈적으로 희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걔들한테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 계속 내가 응해주면서 얘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좋지 않은 행동인데 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얘네가 좋지 않은 행동 좋은 행동 뭐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인간들이 생각하는 좋지 않은 행동을 했더니 어 내가 원하는 게 나왔어.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게 되면 인간들이 생각하자면 좋지 않은 행동을 계속 하게 되는 거야. 거기서 인간과 개의 사고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 인간도 개들처럼 이기적이 되어야 돼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야 얘가 이해를 해요. 얘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탈적인 것은 개들이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개를 위해 준다고 해도 얘네는 그게 뭔지 몰라요. 자기가 잘해서 얻은 거예요. 잘라서. 인간은 이탈적도 없는 거예요. 영장들은 영장들은 보죠. 가다가 자기가 원하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부르니까 바로 돌아왔어요. 내게 트랙 째는 거예요. 내게 트랙 째는 거예요. 끌어 댕기는 거예요. 내 혁이 넘치는 사람 중에 저는 애한테 또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으면 티징을 하기 때문에 싫다는 표현을 딱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더 존경스러워요. 이분이 이제는 싫어할지 안 싫어할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조심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어를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무리 동물들끼리 서로 언어를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얘네는 무서운 게 없어요. 나의 말을 존중하는 거예요. 오죠? 오잖아요. 무서운데 왜 오죠? 아까랑 똑같아요. 무서운데? 응. 눈치로 올라오지 마 이런 뜻이에요. 올라오지 마. 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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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치면서 오는 거 보세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 뿐이에요. 얘네들은 평가하지 않아요. 평가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의 두뇌에서는. 그 의식이 세 개가 동물들과 영장류와 개과동물과 영장류 동물들은 달라요. 근데 우리의 인간적 사고를 개과동물한테 적용을 하면서 의인화를 하죠. 그게 개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거에요. 얘들의 의식세계 얘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영장류의 인간의 의식세계를 얘네들에게 투영해 버리는 거에요. 그게 정신적 폭력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는 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해요. 본인만의 사랑이에요. 왜 닭한테도 그렇게 하냐고 저기 매미한테 그렇게 안 하죠? 매미의 세계와 세계를 인식하는 것과 개들이 세계를 인식하는 것과 완전 달라요. 고래가 세계를 인식하는 것과 고래는 물 밖에 세계를 몰라요. 물 속에 근데 거기서 물 밖에 사는 인간이 도래를 인간처럼 대한다. 오류가 발생하는 것. 그게 정신적 폭력이에요. 일방적으로 이쪽의 생각을 강요하는 거죠. 그 동물한테. 우리가 개들의 세계를 이해해야지 개들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개들의 본능, 습성, 생활, 인식구조, 행동특성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지. 이해를 해야 되지. 인간의 사고방식과 인간의 생각에서 얘네들의 생활을 규정지어 버리면 얘네들은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에요. 아무리 인간적인 인증에서 잘해준다고 해봤자 얘네들한테 폭력으로 나가봐요. 그래서 우리는 개에 대해 공부해야 되는 거에요. 끊임없이. 그게 진짜 개를 사랑하는 거에요. 안 그러면 정신적. 폭력이에요. 특히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스토킹을 시켜요. 난 너를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하지 않아. 이 사람의 일방적인 것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폭력이에요. 정신적 폭력이에요. 사랑이라고 해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넌 날 이렇게 돼. 사랑하지 않냔 말이지. 살인까지 하고 나중에 널 죽여버리겠어. 나만 특백 주느니 파괴해 버리겠어. 극단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개와 인간관계에 있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의 사랑 방식으로 너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돼. 그게 폭력이죠. 사랑을 굉장한 폭력이죠. 모든 연주들이 이런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에 대해 공부하고 훈련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방식을. 얘들의 행동 심리, 생태, 습성. 거기에 맞춰서 키워야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인간한테 인간적 사랑을 줄 수는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또 인간적 사랑이 뭔지. 자기들의 기준에서 얘네들 사랑이 없어요. 동료예요 그냥. 우리의 파트너고 우리의 구성원이고 거기에 맞춰서 인간이 폐계 일원으로서 행동해야지. 리더로서 엄마로서 형제로서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기로 생각하잖아요. 인간들이 걔를. 이해 못해요. 정신적 폭력을 당해요. 그런 식으로. 좀 이런 생각이 멀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개 훈련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태학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개의 세계는 어디까지. 그러니까 얘들은 외부 세계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쳐다볼까. 자연에서 관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는 주어진 뇌 환경에서 주어진 유전적 방법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외계인이 우주를 인식하는 방식과 인간이 우주를 인식하는 방식과 인간이 우주를 인식하는 방식과 달라요. 그렇죠. 그렇듯이. 호주 예스 캄 맞쌨 자기야 일하다가 오면 죽는 거야. 내려가야 내려가. 그렇지. 오우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근데 근접할 수가 없어 가까이 하기에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지금 그런 행동을 나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컴온코드. SIT. 다운. SIT. 완전 충성하는 느낌이네. 존경심. 그러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버스를 느끼고. 완전히 내가 뭐였어? 가스라이티 했죠? 잘해주면 아빠요. 개들의 세계에서는 하수나 쪼레비나 가서 상납을 하는거지. 어떻게 해야 돼? 예스. 어? 어? 어떻게 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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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올라오지 말라고 그러니깐. 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굿. 굿. 이렇게. 어? 시작하면. 어? 예스. 굿. 잘했어. 분명히 차분하게 하자. 네. 그래가지고. 꼬에 싹 치면서 잡으면 심속을 받게 됐어요. 인. 인. 어? 인. 진짜 잘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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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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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어. 야. 너 짐벌 한번 해볼까? 짐벌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어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살짝 떼어볼게요. 자. 예.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할까? 그렇다. 어디. où? 캬아잇. 어. 그리고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해. 못해도 내 다음 시간에 생각해. 너무 높아? 지영이도 올라갔는데 이 정도야. 근데 너무 공면이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생각해. 이건 올라갈 수 있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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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리 중절에 갑자기 계리 중절에 인. 오케이. 잘했어. 계리. 여기까지만 하자. 저희는 여기까지만 해야 돼. 자, 이제 나가서 애들하고 사주무엄로 갔다 오자. 이제 좋다. 불안한 시간이 되겠다. 불안한 시간이 되겠지만 오늘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어. 이제 좀 괜찮아져 säger 뭔지. 고두 잘 데리고 놀아라 빠른 애들은 나왔다가 다 들어갔어요 고두랑 안 놀겠다고 이런 쪼렙과는 안 어울리겠다고 완전 스몰롱 테스트 다른 놈 들어왔는데 조심스레 들어가본다 파티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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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아, 이거야. 아, 이거야. 극복하라. 호두야. 간만에 북적북적한 주방. 들어가서 차야되는데 니들이 고생이 많다. 호두를 위해서. 응? 너희들이 역할을 해줘. 호두를 위해. 쫄지마 호두. 쫄? 호두쫄? 흡... 엎드려서 두리드 안드리먼. 점점 적응하고 있습니다. 스몰...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